영하의 날씨에 코끝이 찡합니다. 두터운 외투는 물론 귀마개와 장갑도 챙기셔야겠습니다. 현재 광주의 기온은 영하 6.5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낮 기온은 영상권을 회복할 텐데요. 오늘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3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쌀쌀하겠습니다. 오늘 추위 지도로 보시면 더 이해가 되실 텐데요. 현재 전국이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. 기상청의 감기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라는 뜻인데요. 오늘 같은 날은 나가시기 전에 따뜻한 물 한 컵 마시고 나가시는 게 감기 예방에 좋다고 합니다. 주말 날씨 궁금하시죠? 주말 동안에는 맹추위가 누그러지겠습니다. 내일 광주의 낮 최고 기온은 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고 모레 아침 기온도 올라서겠습니다. 당분간 맑은 하늘 이어지겠습니다. 다음 주 초반에는 기온이 다시 내려가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